간단하게 구구단을 한번 짜봅시다 참고로 파이썬에서 주석처리는 이거 샵으로 이렇게 하나 하면은 한줄 주석처리가 돼요 구구단 포문을 써볼건데요 아 그쵸 슬램몽크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네 구구단을 짤건데 구구단을 여러분 혹시 뭐 반복문 없이 짜시는 분 계신가요? 신기한거 한개만 해달라구요 네 좀 생각해볼게요 어떤게 신기할 수 있을지 반복문을 써서 구구단을 짜야 되는데 시어너로 많이들 짜보셨죠 근데 뭐 와일문 할 수도 있고 포문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 포문을 한번 써볼게요 근데 파이썬의 포문은 시어너랑 좀 달라요 시어너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? 이렇게 하죠 i는 0부터 i는 작다 뭐 10보다 작다 i++ 한 다음에 뭐 이런식으로 코딩하죠 시어너에서는 근데 파이썬의 포문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어 여기다가 이런식으로 하죠 음 앞에거 곱하기 뒤에거 앞에거 레벨의 약자 요걸로 쓸게요 몇단인지 그 의미하는 레벨로 하고 그 다음에 in 하고 여기다가 range 2라고 해가지고 range 2 앞에 값은 그 반복문 시작 값을 의미해요 우리가 2단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구구단 2를 넣고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갈 값은 종료 값을 의미하거든요 2단부터 구단까지 할 거잖아요 9보다 하나 큰 10을 넣으면 돼요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에서 숫자가 시작해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은 이 숫자는 이렇게 되겠죠 2부터 9의 숫자가 순차적으로 나와서 이 레벨이라는 변수에 순차적으로 들어가면서 반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2가 들어가죠 여기에 레벨이라는 변수에는 2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번 아래 내용 실행하고 그 다음에 3이라는 값이 이제 레벨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고 그 밑에 코드 동작하고 그 다음에는 4 이렇게 range 2는 범위 범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범위의 값이 작은 거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복문인 거죠 반복되면서 그래서 2에서 9고 여기서 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들여쓰기 관련된 부분 설명드린다고 하고 아직 안 했었네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파이썬은 괄호를 쓰지 않아요 뭐 자바든 시어너든 괄호를 막 이렇게 이렇게 괄호를 쓰잖아요 네 괄호를 전혀 쓰지 않고 파이썬은 요거 하나 하면 끝이에요 이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콜론이 아니라 아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이에요 쉬프트 누른 채로 딱 누르면은 요게 나와요 네 파이찬 말고 오늘 파이썬 첫 방송이라서 제일 간단하게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일단 보여드리고 있어요 툴까지 갑자기 또 한 번에 설명드리면 또 좀 어려워 하실 것 같아서 툴은 나중에 차츰차츰 설명을 드리려고요 다운평 네 그래서 요거 요거를 기호를 요거 하나만 넣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어? 괄호가 없는데 적어가지고 대체 무슨 그 영역을 의미할 수 있지?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주석은 여기로 가져가고 여기서 제가 엔터 쳐볼게요 어디로 가는지 그걸 한번 주의깊게 보셔야 돼요 엔터를 치면 엔터 위치 지금 커서 위치 보이죠 위치가 제일 앞에 붙은 게 아니라 한 탭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자동으로 탭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프린트 레벨 하면은 아 네 유튜브는 편집돼서 나오죠 이 문제 푸는 그 영상 부분만 편집돼서 들어갈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 채팅창도 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레벨 하면은 이게 핵심인 거예요 또 프린트 레벨 프린트 레벨 이렇게 하면은 지금 포문은 제일 좌측에 딱 시프트 돼 있는데 그 밑에 세 줄은 한 탭 우측으로 들어가 있죠 한 탭 우측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이 어 이 포문에 속한다는 의미예요 괄호가 필요 없이 탭으로 다 구분하는 거예요 탭이 하나 들어가 있다 하면은 아 이 위에 있는 포문에 다 속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고 그러면 탭 안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곱하기 2를 할게요 얘는 얘는 탭을 안 넣기 때문에 포문 밖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좀 낯서신 분들 많을 텐데 파이썬은 괄호 안 쓰고 탭으로 다 표현을 해요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파이썬이란 랭기지를 만드신 그분이 이 들여쓰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들이 잘 안 지키니까 강제적으로 문법화 시켜서 들여쓰기 제대로 안 하면 동작조차 안 하도록 코드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썬을 쓰시게 되면 반드시 강제적으로 들여쓰기를 완벽하게 하셔야 이 포문 안에 속해 있는 거랑 속해 있지 않은 거랑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스페이스 절대 같이 쓰시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탭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거 스페이스 섞어 쓰기 시작하다보면 코드 오류 나고 동작 안 하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스페이스나 탭이나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 파이썬 하시는 분들이 디버깅 못하고 계속 삽질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파이썬 싫어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 탭이랑 스페이스 때문에 내가 디버깅을 뭐 며칠째 했는데 하면서 되게 막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요거 탭으로 반드시 들여쓰기 하셔야 돼요 네 이거 실행해 볼게요 지금 이 레벨 3개의 프린트 구문은 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그래서 얘는 포문에 속하는 거니까 음 2부터 9까지 반복해서 실행 될 거고 마지막 레벨 곱하기 2는 포문 밖에 있는 거니까 단 한 번만 실행 될 거예요 그쵸 스페이스로 건드려버리면 좀 찾기 힘들죠 네 식빵님 역시 머리가 좋으신데요 약간 어 해커로서의 자질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코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런 아 한글을 넣어서 그렇구나 네 지금 코드가 자 보시면요 음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레벨이 3번씩 출력하는 거예요 포문 때문에 아 3번씩 출력하면서 반복돼죠 2 3번 요 3개가 포문에 속해 있으니까 3 3번 4 3번 5 6 7 8 9까지 3번씩 출력하고 마지막 요 레벨 곱하기 2는 포문 밖에 있으니까 어 요거는 마지막에 딱 한 번만 출력하죠 네 레벨이 포문 다 돌고 나면 레벨 값이 9잖아요 9 곱하기 2 해서 18 딱 한 번만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탭으로 구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포문 안에 속하는 거는 이렇게 한 템만 들어가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어 구구단 하려면은 여러분 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이중으로 반복문 써야 되잖아요 아 괄호를 하고 있네 괄호 말고 어 어 여기 변수명은 num으로 해볼게요 num in range 여기는 2단부터 9단이었는데 구구단 뒤에 곱팔 대상 값은 1부터 9까지 잖아요 1부터 9까지니까 9 바로 위에 값 10을 넣어주고 엔터 하면은 지금 여기 커서 깜빡이는 위치 이걸 보셔야 돼요 탭이 두 번 들어간 거예요 두 번 들어간 위치 깜빡이죠 여기 넣으면은 두 번째 포문 내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계층이 된 거냐면요 첫 번째 포문이 있는데 한 탭 들어간 위치에 두 번째 포문 있죠 그 말은 곧 두 번째 포문이 첫 번째 포문 내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문 내부에 속해 있는 코드를 또 만들려면은 여기 탭 한번 더 들어간 위치에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프린트 음 %d 곱하기 %d 는 %d 역 슬러시 n 역 슬러시가 왜 이렇게 나오지? 네 요렇게 하고 어 % 괄호 한 다음에 레벨이랑 num이랑 레벨 곱하기 num을 순차적으로 여기에 대입 시켜주면 돼요 코드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아 이중 포문 안 쓰면 안 되네요 고요 어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? 요거를 지워버립시다 네 지금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 시어 넣을 때 프린트 F랑 비슷한 건데 프린트 하고 요거 다운표로 묶은 부분 똑같죠 %d는 아시는 것처럼 인티저형 값을 출력하는 서식 문자잖아요 %d 곱하기 %d는 %d 역 슬러시 n은 이제 개행을 하나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요기가 약간 특이해요 여기 뭐냐면요 % 기호를 여기 넣고 있죠 프린트 F에 이 %가 약간 어 이런 뜻이에요 여기 뒤에 괄호에 있는 그 값들이 지금 콤마 단위로 나열되어 있어요 레벨이란 변수 값 콤마 num이란 변수 값 콤마 이 둘을 곱한 값 이렇게 세 가지 값이 있는데 여기 지금 %도 세 개가 있죠 여기도 값이 세 개가 있죠 앞에부터 순서대로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% 요 기호를 이용해서 요렇게 대입시켜 넣는 거예요 차례대로 특이하죠 레벨은 제일 앞에 있는 건 제일 앞에 %d num은 두 번째 %d 두 개 곱한 값은 세 번째 %d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쭈별님께서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63번째 팬클럽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 프린트문 쓸 수 있어요 이제 실행해 보면은 99단이 그대로 출력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2단부터 나오죠 2단 1부터 9 네 자주 보러 놀러오세요 2단 3단 3단도 3 곱하기 1부터 시작해서 3 곱하기 9 4단 5단 쭉 6단 7단 8단 9단 까지 다 나왔죠 자 여러분 99단 코드인데 시어너로 짜던 코드를 지금 잠깐 떠올려 보시면은 이 코드 길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 세 줄로 지금 99단 짰어요 굉장히 간결하죠 코드가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99단을 짤 수가 있어요 너무 간단해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네 이게 지금 딱 보면 코드도 가독성이 되게 어 되게 읽기 쉬워요 2에서부터 9까지 폼은 도는구나 1에서부터 9까지 도는구나 그래서 각각 출력하고 꼬판 값을 출력하면 끝이죠 네 99단이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어렵게 하고 있었죠